매주 화요일은 내돈 사용설명서 시간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F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자동차 보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좀 더 많은 내용을 희망한다는 제가 내용을 듣고 오늘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동차 담보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고, 담보 가입 시 유의할 사항, 또 이제 자동차 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보험금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안내 드렸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를 좀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하고, 여러분들 뭐 매년 내시는 자동차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절약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동차 보험의 전반적인 구조와 함께 보험 가입 요령을 알려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잘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먼저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자동차 보험료 다이어트 방법.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방법이야 너무 많지만, 그중에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 7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도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가 실시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거, 보험 설계사를 가입해서 가입하는 거와,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게 한 10%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 분석을 좀 하시려면, 최근에 이제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리로 들어가서 이제 대략적인 보험 설계가 이제 가능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4차의 보험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요. 손해보험협회에 방문을 하시면, 보험 만기 30일 전에 자동차에 한해서, 자세한 조회가 가능하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예전에는 가족 한정으로도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가족 중에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를 축소해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어떤 순서를 보면은, 1인 한정이 가장 저렴하고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1인 한정과 누구나의 보험료 차이가 거의 30%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만에 하나 누군가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시 운전자 특약과 단기 운전자 특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가지의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요. 다만 이 두 가지는 중복할 일은 불가합니다. 첫 번째, 주행거리 연동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연간 주행거리가 보통 1만 킬로 이하일 경우에,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한 5 내지 13% 정도가 할인이 되고요.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22%까지도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요일제 자동차 특약이 있는데요. 월요일이나 금요일, 평일 중에 본인이 하루를 선택해서, 차를 안 타고 다니겠다라는 특약을 설정하시면, 평균적으로 한 8.7% 정도의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데, 다만 운행 정보 장치를 장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 제출만 하더라도, 한 3% 정도의 보험료가 할인이 되고요. 그 밖의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 할인이 또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보험 가입 경력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관공소라든지, 또는 법인, 군대, 해외에서 운전했던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한 10%에서 20%, 많게는 한 38%까지도 할인이 가능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일곱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교통방송이다 보니까, 안전운전, 또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면, 최고 보험료 한 4, 50% 이상은 절약이 가능하시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평상시에 못 듣던 얘기가, 무사고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잘 줄였을 때도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고요? 네, 네. 무사고 할인율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교통법규에 따라서 할인이 되는 거와, 또 할증이 붙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먼저 안전운전을 한다는 것이, 무사고 운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최초 가입을 하고 나서는, 할인율이 없겠죠. 하지만 1년에서 2년 이상, 만약에 내가 무사고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최고 10%씩, 할인을 할 수가 있고요. 5년까지는 50% 할인이 가능한데요. 6년부터는 1년마다 한 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최고 8년 동안 내가 무사고였다 그러면, 보험료를 무려 60%나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력을 18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요,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내드린 것처럼 사고를 내면, 보시는 두표와 같이, 사고 건당 점수가 본인한테 부여가 되는데요. 사고 건당 점수 1점당 보험료가 10%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대인사고와 물적 사고가 있습니다. 대인사고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사람을 치여서 사망을 내거나, 아니면 정말 위급한 상해 1급에 다다를 경우에, 최고 4점이 붙죠. 즉, 4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 있고요. 물적 사고 같은 경우는, 1점에서 한 0.5 정도의 사고 건당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고를 안 내시는 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어길 경우에, 할증률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무면호 운전과 또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를 했을 경우에, 할증률이 10%까지 붙는데요. 많게는 20%까지도 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잘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또는 중앙성 침범, 유턴하는데, 아무 데서나 유턴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또 속도 제한 위반에 따라서, 한 5% 정도의 할증률이 붙는데요. 이런 신호위반 등 한 4회 이상을 하면, 또 10%의 할증이 붙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할증이 붙는 평가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과거 2년간 내가 이런 고통법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할증을 붙는 거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안전사고, 안전운전, 또 무사고, 또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이제 인명피해도 줄이고, 또 본인의 보험료를 줄이는 현명한 지혜를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법규는 잘 지켰다고 해서, 할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 교통법규를 어기면 할증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관련된 것도 잘 봤고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한 가정에 여러 가지로 자동차가 한 대 이상, 두 대 가지고 있는 집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을 물론 두 대 다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나요? 네, 뭐 이런 내용도 사실은 보험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업계에서는 동일증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요즘 중산층 가정에서 차 두 대가 있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이죠. 요즘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요. 한 보험사에 두 대의 차량을 같은 증권에 묶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유의 차가 A라는 차량과 B라는 차량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서 A라는 차량에 10% 정도의 할증이 붙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B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10%의 할증이 붙습니다. 그럼 내년에 내 보험료가 이중으로 이제 B라는 차량을 물지도 않았지만 내 소유의 것이라는 걸로 10%의 할증이 붙지만 동일증권으로 묶었을 때는 그거를 나눠서 분남을 하기 때문에 두 대일 경우에는 5%만 할증이 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의 차가 두 대라면 다만 그 소유의 차량이 한 사람 동일인일 경우에만 가능한 그런 동일증권이 가능하고요. 효과적으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지만 또 요즘은 또 개별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차량과 B 차량을 다른 보험회사에 들더라도 이렇게 동일증권을 묶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낸다는 가정이 항상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경험상 동일증권을 묶는 게 저렴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에 관한 오늘은 특별히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저도 이 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라고 해서 어제 내고 왔는데 방송을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소장님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군요. 내년부터는 1월까지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죠. 자동차세는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하고 12월 1일 날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선납 할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최고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1월 달에 신고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3월까지 선납 신청을 하시면 1년 자동차세의 7.5% 할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하반기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6월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하반기 내에 될 자동차세의 10% 또 9월 달에는 하반기 자동차세의 5%까지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자동차 등록지죠. 지자체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방문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전화로만 신청을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또 요즘 인터넷이 워낙 활발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신고 납부 한꺼번에 가능하시고요. 서울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또 위텍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신고 납부 가능하시니까 올해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한번 절약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승용차 유일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지자체 사이트에 가면 승용차 유일제 신청란이 있거든요. 전자태그를 부착해가지고 운행을 하면 자동차세 5% 중복으로 추가 가면이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혹시 가정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초로 신청하시는 한 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해 주고요. 또 취등록세 또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자동차세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동차세 1월에 두 번 낼 거를 연간 낼 거를 한꺼번에 내면 10%나 할인을 해줍니다. 저는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전화로만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하시니까 1년에 자동차세가 적게는 30에서 5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3만 원 5만 원 줄일 수 있는 건데 그게 혹시라도 또 하반기에 차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귀찮게 이렇다 보니까 차를 매도하거나 바꾸게 되면요. 선납한 거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줄이면 가족이 식사 않게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내년부터 바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무보험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상한도가 그러면 바뀐다는 게 좀 확대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대를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4월부터는요. 의무보험 중에 대인배상이 원래는 1억 원이 책임보험이었는데 1억 5천만 원이 늘어났고요. 부상에 대한 한도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대물배상에 대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요. 보험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상한도가 늘어나니까 보험료는 조금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이 있고 또 본인이 드는 상해보험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 보험 들고 나서 최근에 또 무슨 운전자 보험 들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 건데 이걸 들어야 되나 생각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동차 보험 하나만 들면 다 해결이 될 줄 알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또 형사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민사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들이 또 새롭게 개발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 많이 가실 텐데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계신다면 가입을 좀 하거나 아니면 또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좀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그러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대 중과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또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했을 경우 등등 또는 무면허 운전,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의무 위반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11대 중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거의 한 14주 이상의 상당한 장애가 있어서 연구에 남을 만한 그런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게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어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라든지 휴업 손해, 민사적 책임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어떤 벌금, 또는 형사 합의금, 또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비용 등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3대 핵심 보장이 결국은 벌금, 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형사 합의금을 위한 이 세 가지를 핵심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전화상으로는 많이들 가입도 권하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 5만 원 이내에 운전자 보험을 많이들 권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핵심 보장만 가져가시면 1만 원 이하로 설계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자 보험이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많이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입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내돈 사용 설명서 연말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아주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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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